안녕하세요. 오늘의 웹툰의 김수정, 최다니엘, 남윤수입니다. 저희 오늘의 웹툰에서 웹툰 작가를 꿈꾸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오늘의 웹툰 작가 틱톡 챌린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웹툰 작가 챌린지는 오늘의 웹툰 속 장면 혹은 캐릭터를 직접 그려보는 챌린지인데요. 챌린지에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스브스나우 틱톡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오늘의 웹툰 속 캐릭터나 안장면을 자신만의 그림체로 이렇게 그린 다음 필수 히스태을 오늘의 웹툰을 사용해 업로드해주세요. 챌린지 이벤트는 오늘의 웹툰 첫 방송날인 7월 29일 금화일! 그리고 8월 27일 무슨 일이죠? 금화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챌린지 참여자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오늘의 웹툰 주연된 3인의 사인폴라로이브 그리고 포스터 그리고 뭐가 있죠? 서브웨이 기프티컵! 아! 틀립니다! 또한 저희가 성전대 일부 작품들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웹툰과 함께 챌린지에 참여하시고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발산하세요. 안녕! 뿌우!